안녕하세요 하얀에스 안녕하세요 메이저스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 공연하게 된 메이저스티라고 하고요 어제 저희가 또 큰 공연이 있었죠 멋진곡은 끝내고 열심히 또 달려왔으니까 오늘 10시까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사진, 영상 찍으시면 여기 메이저스티 어퓨셜로 많이 많이 퇴근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워두긴 할 텐데 여기,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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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퇴근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분홍색 박스 같은 거를 하나 들고 저희가 티박스로 쓰고 있어요 혹시나 중간에 현금이 있으셔서 아 너네 열심히 한다 연습실에 도태 써라 이런 의미로 저희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티박스에 현금 넣어주시거나 여기에 입금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대망의 솔로 순서를 정할 때가 왔어요 가위바위보 같이 해주실 거죠? 네 하 하 하 하 하 나 정말 1등도 나니기 자 맞아 누가 첫 번개냐 안 내면 seen gone 가위바위보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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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짬문 다리 하 죄송합니다 심장이 너무 떴리는지 봐요 저 심장을 좀 쪄게 가야 해 안 내면 seen gone 가위바위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하 다리 사랑해